바람이 푼다 오늘 계산해왔어 느낌이 좋아 재치있는 계사로 반응 돋우고 그냥 가긴 서운하잖아 남진도 울고 갈 것 같은 쇼맨십 덕분에 농사의 스트레스 화끈하게 푸시는 어머님 아버님들 공연이 끝난 후에도 식을 줄 모르는 인기 이미 보유한 팬클럽 회원지만 300명이 넘는다 팬클럽도 있네요? 왜요? 아주 많죠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옛날 노래 너무너무 잘해요 지난 노래 열렬한 팬클럽 아이 맞나요? 저는 트로트를 사랑하는 13살 경동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 나와도 될까요? 왜? 왜? 영재발굴단 같은 데 보면 상을 많이 받고 그런 애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상 받은 경험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상이 별로 없어요? 네 이상하다 이제껏 영재발굴단 출연자라 하면 익숙했던 장면 그쵸 그렇죠 상상에 매달에 그런 모습이었죠 하지만 동원이는? 날랑하나 날랑하나 끝이에요? 끝인데 무슨 상일까요? 제일 큰 상 받은 게 전국노래자랑 우수상 받은 거 말고는 아 대단한 상 받았네 전국노래자랑 지난해 유연한 기회에 나가게 됐다는 전국노래자랑 고립고개 우수상 우수상 고립고개 ups 이 과장의 스타가 태어날 것 같습니다 이와중에